공사비 상승 등으로 서울과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3.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,42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전국 민간아파트의 9월 말 기준 평균 분양가도 평당 1,881만 원으로 전월보다 0.16% 상승했습니다. 분양가 상승은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과 함께 최근 강남권 등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서 분양이 잇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.